오 다 탈락이다 씨끈 오늘 다 탈락 오오오 아니 초반에 걸려 이친호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친호 도전하실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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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전 오 씨 오 씨 큰일났네 앞으로 앞으로 가야되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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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이거 더 파졌냐 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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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우와 오와 힘들어 우와 우와 오 와 오늘 개빨 멋진데? 아 황이 1번 갔어 어 왜? 1차만 1번 보낸대 1차만 1번 보낸대 2번 3번 1번 2번 3번이래 이 새끼 좀 세워 나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개신이한테 카메라 탁 꺼져버려 됐나? 나 졸라 잘 나올 것 같은데 형 원장님 직원은 제가 듣게 되어있어요 아 얘가 1번이라고 뒤에서 막 혼이 해야되는데 진짜 미쳤나봐 저도 어우 진짜 무서워 저거야 이거 아무도 안낸거에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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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리아 아 다 목이 빠르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2 으 아 뭐 아 이거 잠시만요 저는 ㅇㅣ ㅇㅆ ㅑㅇ 으아! 으아! woohoo! 어, 발 아파 하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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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크 예 으 아 아 5 으 가끔 우리가 내려오다가 한겨울에 저런 얼어져 있는 꼴차가 내려올 때가 바뀌어있죠 아 내 씨 이렇게 무실랑 하느냐 조선생들 결과가 하는 분은 글쓰지 않지 야 저기 야 내가 그랬을 때 길슨 형을 찍어줘야 돼 우리가 내 짓고 있어 지금 이렇게 찍은 연습하니깐 사냥이 가고 여긴 아프게 바로 잡으면 안되는거야? 마지막에 가야 마지막에 떼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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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때 여기도 쎘던거 같은데 쎄요 여기 하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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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그래그래 그래 그래 하이수 하아 하아 야 여기 출입구 밝히지 말라고? 네? 출입구를 밝히지 말라고? 영상 올리지 말라는데 효과가 있나? 어우 좋다 낙이 없으니까 우후! 우후 우후 아 이거 뭐야 이것도 이것도 있어? 이렇게 또 코나를 오오 오우 빠르세요 아유 여기는 진짜 한번 우와 우와 여기 와야죠 여기까지 와야지 가위바 내려가지고 왜? 피치가 있잖아 아 아파 아 아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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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점프대를 많이 만들어 왔어 Jar 와우 으로 라 Але 정말 붕UN 看 우우아 야 네 오 quoting 그냥 먹으니까 진짜 먹겠다 예호박찌개? 예호박찌개? 응 저거봐요? 그 좋아 게시 적네 가게? 응 게시 적네 가게는 아니고 하하하하 그 좋아? 지금? 그러면 주문하고 가는데 아예 난 못해 난 못해